Q. 안양의 주요 선수는? 다들 뭐 촬영하는지는 아시고 오나요? 네 대충 들어봐요. 이거는 저희 최초로 FC 안양 먼저 저희랑 샘빌이랑 제작하는 커스텀 스티커입니다. 저희가 먼저 에어팟 촬영자들을 대상으로 엠빌을 제작하는 거라 에어팟은 안양의 주요 선수들 먼저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. 비주얼이죠? 비주얼 비주얼인 것 같아요. 먼저 디자인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FC랑 저희 10주년 기념 방패형 엠블럼이랑 저희 기본 엠블럼이랑 FC 안양 글씨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. 디자인은 어떠세요? 그냥 심플하고 그냥 누가 봐도 안양이다. 딱 봐도 그냥 안양 선수인가? 안양 팬인가? 괜찮은데요? 그런 느낌인데요? 이게 저희 상품 패키지인데 디자인을 골라주시면 언박싱하고 기차까지 한번 해볼까요? 나도 줘. 소독 쓰시는 분이라 나눠서 바꿔도 돼요. 아 뭔가 안양 이것도 10주년. 다 있던데? 큰일 났는데? 난 정했다. FCA로 가나요? 난 정했다.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? 저는 FCA요. 상순. 그냥 엠블럼에 FC 안양까지. 아 두 개 할 수 있는 거야? 따로따로? 세트 아니야? 아니야. 하나야. 하나 먹을 수 있어. 아 그냥 엠블럼에 대자. 하얀 거 벗겨서? 네. 하얀 거 벗기고 거기에 딱 맞춰서 들어가면 하얀 거 벗기고 거기에 딱 맞춰서 들어가면 하얀 거 벗기고 거기에 딱 맞춰서 들어가면 거기서 흰 거 벗기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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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거기서 붙이면 돼요? 응. 형 나도 이거야? 알코올 손이랑 한번 닦아야 된다는데. 맞아요. 형. 이거야? 아니 아니. 흰색 그릇으로. 시험. 여기 이걸 닦는다고? 아니 아니 안 닦아도 돼. 닦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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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 형? 1번.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흰색 감싸고 감싸고 그냥 1번 빼면 되는 거잖아요. 에어팟을 툭 빼면 아아. 같이 떨어질 거예요. 그래서. 우와. 딱 소리가 나야 돼. 딱 소리. 괜히 기장되네. 완성. 이거 너무 쉬운데요? 이거 팬분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거죠? 네. 저희 신상품. 응. 잘했네? 응. 아니 이거 소리가 안 나네. 아아. 아 오른쪽 걸 왼쪽에 꼈네. 그래. 그만 보여. 아 진짜. 점. 완성. 넘어가기 쉬운데요 이거? 퀄리티 좋죠? 꼈어요? 네. 귀 이렇게. 너무 쉬운데요. 누가 봐도 아냐. 네. 누가 봐도 아냐입니다. 누가 봐도 아냐입니다. 이거 이제 뭐하노 인마. 하잖아. 글자까지 살짝. 나는. 이거 누가 제일 잘했는지 아쉽긴 한데. 한번. 1, 2, 3등. 그 댓글로 한번 뽑아주시겠어요? 괜찮아 괜찮아. 보자. 내가 꼴등이다? 한번 찍어주세요. 아아. 이거. 자 박상수 선수 거고요. 모공까지 다 보이게. 네. 내 것도 그렇게 잘했어. 이것도 이쁜데. 좀 넣어야 돼. 예시. 내가 보여준 애. 좋은 예시. 그게 있어. 근데 그거 하는데 있어. 이렇게만 해도 좀. 이거 하나 해봐. 지금. 이걸로 긁어내야 된다. 평소에. 이렇게. 이걸로. 형 손재주가 좋네. 동진이 형. 다 떼는데 벌써. 진짜? 그 다음에 이걸로. 한번. 닦아주면. 점차체 스티커로. 뭘로 닦았어요 형. 이거. 저 점차. 이거 스티커로. 이거 스티커로. 나머지 찐덕이 떨어지면 여기. 여기. 그 찐덕이 있다. 찐덕이 떨어져. 찐덕이 떨어져. 헤헤. 얘가 더 박살 났네. 오. 하. 근데 이. 매끈해졌어요? 응. 매끈해졌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나는. 보여줬어. 안 되었어요. 으. 이 부분. 구멍오. 닦아. 아름다운स 아름다운풋 아름다운 솔Chr 아름다운ric 아름다운 조상 구성의 소감은 어떠세요? 심플한 게 디자인이 찼을 때 멀리서 보면 뭐지 약간 그냥 가까이서 보면 이제 뭐가 있어보여 가까이서 보면 그냥 팬인가? 선수네! 김영진은 부네 이거 뭐 나 보다가 보다도 없네 나 모르는 사람이 보다가 어?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심플하잖아요 심플한데 뭔가 흰 에어팟에 포인트를 준다는 게 심심함을 풀어준다고 해야 될까? 포인트가 생기니까 딱 밋밋하네 보다가 뭐야 어차피 경기장 착용하는 거 보면 팬분들이 선수들 사진 찍히고 하면 다 볼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어? 느낌 있네? 하고 느낌충이잖아요 우리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팀에 다 애정 있는 선수 같고 또 팬분들이 있으면 팀에 애정 있는 팬분들 이라고 해서 딱 느낄 거 같아서 다르다고 느낄 거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막 계속 낄 거 같은데 이거 이게 접착력이 좋나요? 이거? 이거 제가 선생님으로 사용했는데 전혀 떨어질 없이 어제 뗄 때 어떤가 확인해 보려고 뗀 거지 그 전에는 아예 문제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막 떼지 않는 사람이 그게 중요하잖아 붙여놨는데 뜨끼면 환불도 안 해 주실 거잖아요 근데 이거 저희만 해 주는 거죠? 네 저희만 최초? 최초? 안양에서 원조 안양이 영광 그게 완전 큰 메리트 같은데 어디라고요? 샘빌? 어디? 샘빌 어디? 샘빌? 샘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더 많은 걸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언제부터 파는 거죠? 8월 27일 홍영길 8월 27일? 어 많이 한 달 전에 남았네요 한 달 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들 사주세요 많이 사주세요 한 달 동안 저희가 착용하면서 많이 홍보하면 많이 사주시지 않을까요? 끝 다 같이 끊어주시겠습니까? 하나 둘 셋 이거 뭐야? 이거? 샘빌 FC 아니야 에어팟 특기 스티커 도인조로 안양이잉 6시 20시 2부에